영풍이 사무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와연 경영권 인수를 위한 지분 매입을 공식화했습니다. MBK 파트너스와 고려와연 최대주주 영풍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주당 66만 원의 고려와연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. 고려와연 지분 약 7에서 14.6%를 공개 매수하는 것으로 대금은 약 2조 원에 달합니다. MBK 파트너스는 이와 별도로 SPC를 통해 주요 관계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동시에 실시합니다. 고려와연은 적대적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